문학과 지성사가 펴낸 정혜연의 소설집 상냥한 폭력의 시대에서 두 번째 작품 안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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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길고 고요한 복도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그렇게 10미터씩 간격을 둔 채 서있었다. 빳빳한 연두색 앞치마를 목에 걸고서 서로의 뒤통수를 바라본 채 묵묵히 선 여자들. 그 중에 아는 얼굴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것은 경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 너머의 일이었다. 경은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할 만큼 오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경은 주부였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방대학 몇 군데에서 잠시 강의를 한 적도 있었지만 모두 옛일이었다. 결혼은 32살 봄에 했다. 남편은 3살 연상의 가정의학 전문의로 지금은 뷰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경은 춤을 추다 만났다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대부분 네 하고 되묻거나 흥미로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때마다 경은 자신이 꽤 유니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에 휩싸이곤 했다. 유니크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묻는다면 물론 쉽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건 독특하다는 한국어와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사실 경과 경의 남편이 라틴 댄스 동호회를 통해 만나게 된 것은 맞지만 춤을 추다 만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춘 적도 없다. 경은 지금껏 남편이 춤추는 모습을 본 적 없었고 경의 남편 역시 그럴 것이다. 서른한 살이 되었을 때 경은 사면 초과의 국면에 빠져 있다고 느꼈다. 학위 논문은 또 한 학기 미뤄졌고 사귀던 남자와는 헤어졌다. 도망치듯 동유럽 여행을 떠났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풍경들은 아름다웠지만 또 그렇게까지 아름답진 않았다. 창 밖으로 흘러가는 단위부강을 바라보면서도 경은 서른 하나라는 숫자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했다. 귀국해서 당분간 내가 누구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선언하자 부모님은 화를 냈다. 그들은 그 말을 당분간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지금처럼 미래에 대해 수수방관한다면 곧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경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심풀이로 가입한 인터넷 라틴댄스 동호회의 게시판을 읽다가 매 주말 저녁 신사동의 살사 전문 클럽에서 댄스 강습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었다. 딱히 약속이 없던 토요일 저녁 경은 충동적으로 클럽에 갔고 라틴댄스의 매력에 눈을 떴다. 아니 경이 매료된 대상은 댄스가 아니라 댄스 동호회라고 해야 옳았다. 그곳은 아주 크지 않은 규모의 동호회였고 초보자를 기수별로 나누어 강습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었다. 회원 대부분은 그녀와 비슷한 연비였다. 그들은 지금껏 경이 알아온 친구들과 달랐다. 그들은 과도하지 않을 만큼 친절한 태도로 서로를 대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금방 속을 터놓고 도움과 농담과 우정을 주고받았다. 서로 아는 것이 이름과 나이뿐인 사람들과 말이다. 경이 자라온 세계에서 그건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경은 놀라웠고 그 놀라움은 이내 감동으로 이어졌다. 이름과 나이 정도만 오픈하면 더 이상 사생활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좋았다. 숨겨야 할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없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다. 경은 37기가 되어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다. 몇 개월 후에는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37기에 여자와 남자는 각각 15명씩이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늦은 밤까지 춤을 추었고 연습이 끝나면 더 늦은 밤까지 뒤풀이를 가졌다. 흠뻑 땀을 흘리고 나서 차가운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기분은 형용하기 힘들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의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들어선 느낌이었다. 육체의 해방감이란 이런 것인지 모른다고 경은 은밀히 생각했다. 어른이 된 후 새로운 사람들과 일주일에 두 번씩 자발적으로 만나는 일이 흔한 건 아니었다. 경이 댄스 동호회 동기들에게 각별한 친밀감을 품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동기인 열다섯 명의 남자들은 한결같이 이십대의 그녀였다면 연애 상대로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 타입이었다. 그들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으나 경하고는 맞지 않았다. 신고 다니는 구두 같은 부분에서 그랬다. 댄스 슈즈를 벗고 갈아 신은 그들의 원래 구두는 너무 평범했고 아니면 과하거나 투박했다. 좋은 친구로 지낼 수는 있어도 애인이 되는 것은 좀 다른 일이었다. 그렇지만 경은 편했고 그것은 평범하거나 과하거나 투박한 구두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열다섯 명 중에 객관적으로 가장 잘생기고 성격도 좋다는 평판을 듣는 남자의 이름은 대희였다. 대희는 랜드로바에 로퍼를 신었지만 옷을 맵시 있게 잘 입었고 사는 곳이 경의 집과 가까웠다. 나이가 어린 다른 남자들이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데 비해 대희는 경의 이름 뒤에 C라는 의존 명사를 붙여 불렀다. 이성으로 관심이 없는 여자 얘기라면 구태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은 대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가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를 닮았다는 다른 여자 동기들의 평가에 동의할 수는 없었으나 그의 어떤 점이 자신의 취향과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대희와 룸바를 추면서 만약 그가 구애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았다. 룸바는 파트너끼리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한쪽 팔을 상대의 등에 얹고 다른 팔을 옆으로 뻗어 손을 마주잡는 자세로 시작한다. 여자가 발을 움직일 때 남자는 반대쪽 발을 움직이는 것이 동작의 기본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는 확고한 중심을 잡고 여자가 편의에 움직이도록 한다는 면에서 매력적인 파트너였다. 경의 갈등이 깊어졌다. 평화롭게 굴러가던 모임이 이성관계로 뒤열켜 맥없이 무너지곤 하는 경우를 얼마나 여러 번 목격해왔는가. 대희가 경에게 고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희가 여자 동기 열다섯 명 중 한 명에게 고백했다. 퇴짜를 맞았다는 소문이 안개비처럼 퍼져갔다. 대희를 거절한 여자가 안나였다. 그러고 보니 대희가 멀찍이서 안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창백한 애련으로 가득한 것도 같았다. 안나 조안나라는 이름은 잊어버리기 힘든 이름이다. 안나는 37기 중에 최연소자였다. 그때 안나의 나이는 22살 아니면 23살 이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던 날 안나가 태어난 해를 말하자 좌중에서 오오오오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던 것을 경은 기억했다. 그때 안나는 빙긋 짧게 한 번 웃어보이곤 자리에 앉았다. 미소가 싱그러웠다. 경은 박수를 쳤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박수를 받을 일이 나의 뿐이라니 왠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객관적으로 안나는 아주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외모를 가졌다. 지나치게 깡말랐고 피부도 좋지 않았으며 머리칼도 푸석푸석 했다. 그런 안나는 플로어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단연 돋보였다. 보통 키였지만 팔다리가 유난히 길었고 댄스 초보자라는 걸 믿기 힘들 정도로 유연하게 리듬을 탔다. 춤을 추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금세 알게 된다. 박자는 박자대로 몸은 몸대로 흐른다. 흐르다가 풀렸다가 엉키고 다시 흐른다. 그 흐름에 자연스러운 척 올라타기 위해 보통 사람은 거푸 연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잘 추는 사람은 없다고 첫 강습 시간에 강사도 말했었다. 물론 아주 드물지만 이외는 있어요. 타고난 사람 타고난 건 아무도 못 이깁니다. 경은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나의 춤을 잠시라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말뜻을 이해할 것이다. 연습 초반에 안나는 지각이 잦았다. 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면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네모난 천가방을 크로스로 둘러맨 안나가 살며시 들어서곤 했다. 일이 자꾸만 늦게 끝난다고 했다. 직장에 다닌다는 걸 그때 알았다. 학교에 다닐 나이 아닌가 싶었지만 경은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나자 안나는 갑자기 제 시간에 맞춰오기 시작했다. 요새는 회사가 일찍 끝나나 봐요. 화장실에서 아무 말 없이 앞뒤로 차례를 기다리기가 어색해서 물어보았다. 아 언니 저 직장 옮겼어요. 안나가 시원시원하게 대꾸했다. 연습 안 늦으려고요. 경은 그것이 당연히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취미생활 시간에 맞추려고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안나는 수요일의 뒤풀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습이 끝나자마자 번개처럼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서 곧바로 없어지곤 했다. 수요일 밤에는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평일 밤 10시에 시작하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토요일에는 뒤풀이 오기도 했지만 딱 맥주 한잔만을 마시고는 일찍 일어설 때가 대부분 이었다. 태도는 늘 비슷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그시 경청했고 여간에서는 아무에게도 먼저 말을 붙이지 않았지만 누가 묻는 말엔 소탈하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했다. 쓸데없이 웃음을 과장하지 않았고 괜스레 심드렁한 태도를 꾸며 좌중을 어두침침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안나는 딱 안나만의 무게로 그 자리에 존재했다. 대희와 얽힌 소문 같은 것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다. 아니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온갖 호의나 아기 따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기에 안나는 너무도 바빴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 시절에 안나는 어느 비 내리던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이어진 맥주집의 술자리에 어쩐 일인지 안나도 남아있었다. 사람들이 어느정도 취하고 분위기도 흐트러졌을 무렵 옆 테이블에서 대희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바쁜가 봐요 아직도 경은 귀를 곤두세웠다. 안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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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처럼 막힌 데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 테이블엔 안나와 대희뿐이었다. 대희는 평소보다 좀 더 취한 것 같았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 대희가 벼랑간 반말을 썼다. 안나가 가만히 시선을 내리까는 모습을 경은 견눈으로 훔쳐보았다. 대희가 앉은 자세 그대로 엉덩이를 주춤주춤 움직여 안나 옆으로 다가갔다. 안나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경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대희의 손이 안나의 무릎을 잡았을까? 대희의 종아리와 안나의 종아리가 얽혔을까? 그들은 더 멀리로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말하자면 그날 밤 경은 타인들의 조그마한 아름다운 불확실한 역사를 목격한 셈이었다. 본인은 아니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대희와 안나가 일어섰다. 각자의 겉옷을 팔에 끼고 그들은 조용히 함께 사라졌다. 그들이 나가고 난 뒤 술집안은 바람빠진 풍선처럼 어정쩡하게 쭈그러들었다. 안나와 대희가 본격적으로 교제를 했는지 어땠는지 경도 알 수가 없었다. 모임의 소식통으로 알려진 멤버들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희는 그러고 얼마 뒤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안나는 꼬박꼬박 출석했다. 긴 머리칼을 질끈 틀어올리곤 땀을 뚝뚝 흘리며 열정적으로 춤추었고 연습이 끝나면 누구보다 씩씩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부리나케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하러 갔다. 안나는 이제는 토요일에 뒤풀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어디나 뒷말이 많다. 선량하고 유쾌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안나가 밤마다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곳이 남자들을 상대하는 토킹 빠이고 대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경은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다. 경에게도 곧 남자친구가 생겼다. 열다섯 명 동기들 중에 한 명을 따라 우연히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남자였다. 지금 경의 남편이 된 그 남자는 경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며 열정적인 구애를 했다. 그가 완강히 반대하여 발표의 무대에 오르지 못한 일은 경의 마음 깊은 곳에서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그는 막 사랑에 빠진 자신의 여자친구가 일주일에 두 번이나 밤시간을 취미생활에 할애한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했다. 어떤 남자라도 마찬가지일 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생각해봐 더구나 블루스잖아. 경은 그의 오해에 기가 턱 막혔다. 아무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일종의 스킨십이 스킨십이라니 그 사람은 그때 정말로 무엇을 상상했던 걸까.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남편의 얼토당토 하는 오해를 떠올리면 경은 웃음이 터졌다. 화났다면 미안해. 사과할게. 하지만 제발 내 기분도 한번 생각해봐. 제발 이라는 부사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주 작은 것에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니까. 경은 그의 말대로 그의 기분이 어떨지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기분이 좋을 리 없겠다는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춤을 추러가는 이틀 밤 이라는 공백의 시간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했다. 그 두 번의 밤동안 남자친구는 아무 할 일이 없을 테고 외로울 테고 괜스레 전화기를 만지작 거리다가 옛 애인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하고 추억에 젖을 수도 있을 테고 번호가 바뀌었는지 한번 눌러볼 수도 있을 터였다. 아니면 경과 처음 만난 날 그랬던 것처럼 낯선 술자리에 합석하여 또 다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할지도 몰랐다. 상대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형은 그때껏 몇 번의 연애를 했고 남자들의 속성이 돼 어느 만큼은 안다고 믿었다. 남자들은 의외로 별일 아닌데 집착하고 그런 스스로에게 짜증과 환멸을 느끼는 순간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대희와 안나의 결정이 그들의 몫인 것처럼 경의 결정은 경의 몫이었다. 경은 더 이상 라틴댄스 동호회의 발표의 연습에 참석하지 않았다. 8년 만에 경과 안나가 조우한 장소는 한 영어 유치원의 강당이었다. 그곳에 입학하기 위해 경과 아이는 1년의 준비기간을 가졌다. 재미교포 과외선생을 일주일에 세 번 초빙해 리딩과 라이팅 시험에 대비했다. 아이는 입학 테스트를 치르러 가기 며칠 전부터 콧물을 훌쩍였다. 맑은 콧물색이 누렇게 변했고 미열도 떨어지지 않았다. 경은 감기약을 먹이지 않기로 했다. 감기약의 항히스타민 성분이 뇌의 각성작용을 방해해 졸음을 유발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시험을 잘 끝낸 후 소아 청소년 가로 달려가도 늦지 않을 거였다. 31살에서 39살이 되는 동안 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신속히 알아내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각했다. 그러지 않으면 뒷감당을 해야 할 귀찮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건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원하던 영어유치원의 합격 통보를 받던 날 경은 뛸 듯이 기뻤다.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간호 조무사가 원장님은 시술 중이라서 통화가 어렵다고 전해왔다. 남편의 클리닉에서 이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제모 레이저 였다. 제모 레이저 시술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형은 알지 못했다. 아마도 원하는 부위에 텁스룩한 털을 미리 정리한 다음 마취 크림을 바르고 레이저를 쏠 것이다. 모르는 여자의 축축한 겨드랑이를 지켜들고 거무죽죽한 털을 쪽집게로 한가닥씩 뽑는 남편의 모습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경은 황급히 상상을 멈추곤 했다. 우리나라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공식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의 아이가 다니게 된 유치원은 엄밀히 말해 영어 학원의 유치부였다. 그곳의 유일한 언어는 영어였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남자 원장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했다. 모든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구내식당의 영양사와 안내데스크의 여직원 원장의 비서도 원칙적으로 영어만을 사용한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세 번까지 기회가 주어졌다.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 체육관 등 원내 공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다 눈에 띄는 아이에게는 먼저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두 번 거듭되면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했다. 세 번째는 퇴학이었다. 예외는 없다고 했다. 원장은 퇴학 대신 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다. 실제로 재작년과 작년에 각각 두 명씩의 아이들이 그런 이유로 아웃당했다고 덧붙였다.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원장은 영어로 빠르게 말했고 옆에선 부원장이 요약하여 한국어로 통역했다. 물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교육방침과 어울리지 않을 뿐입니다. 경의 귀에는 영어는 물론 한국어의 의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더워도 너무 더웠기 때문이다. 남방이 가동되는 강당의 실내 온도는 30도는 되는 것 같았고 경은 하필 민크 소재의 코트를 입고 있었다. 무릎까지 오는 그 은백색 털코트는 결혼할 때 예물이라곤 하나도 받지 못한 딸을 위해 친정어머니가 사준 것이었다. 새 유치원의 다른 자모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다. 겨울만큼 옷을 통해 계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절은 없을 것이고 그 코트는 그녀의 옷장에서 가장 고가라는 이유로 선택되었다. 유치원 강당문을 열고 나서야 경은 자신의 오판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모피를 걸치고 온 여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경은 몸을 감싸고 있는 그 거대한 코트가 이제는 명백히 구형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빈자리를 찾아 맨 앞열의 가운데 가까스로 끼어 앉았다. 곧 행사가 시작되었다. 코트를 벗을 만한 타이밍을 놓쳤고 경은 한 시간 동안 꼼짝없이 그대로 앉아 있어야만 했다. 오리엔테이션 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각 교과목에 대한 설명이 하나씩 이어졌다. 필수 교제에 대한 설명도 뒤따랐다. 교수 부장이 마이크를 잡고서 원아들이 졸업할 즈음에는 미국 초등학교 4, 5학년 수준의 아티클은 편안히 읽게 될 거라고 공언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묵묵했는데 교수부장이 제시한 목표가 너무 소박해서 보인 반응인 것 같기도 했다. 교사 소개 시간이 되었다. 교사들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되었다. 먼저 원어민 단임들이 한 명씩 무대 앞으로 나왔다. 모두가 앵글로 섹슨이었다. 원어민 교사 전원이 북아메리카 출신이며 영어 교육과 관련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세우는 자랑거리 하나였다. 그들이 짧게 자기소개를 했다. 뒤를 이어 바이린 구월 교사라 불리는 정교사 부 단임들이 하나하나 소개되었다. 서른 안팎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모두 재미교포였다. 그들도 영어로 인사를 했다. 그 다음은 보조 교사들 자래였다. 유니폼 인 듯한 흰 피켓 티셔츠를 맞춰 입고 연두색 에이프론을 두른 보조 교사들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랐다. 열 명쯤 되었을까 모두 다 젊은 여자들이었다. 원어민 교사와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한국인 교사가 있는 시스템은 어느 영어 유치원이나 엇비슷 하다. 곳에 따라서는 아이들의 케어만 담당하는 보조 교사 체제를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보조 교사는 아이를 통원 버스에 태우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손을 씻기고 식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저희는 다른 곳 과는 다릅니다. 입학 상담을 받을 때 원장이 말했다. 교실 안에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아이들의 집중력이 크트러질 수 있죠. 경은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희는 보조 교사들이 복도에서 대기하게 합니다. 하루종일 이냐고 묻자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보조 교사는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덧붙였는데 무엇을 안심하라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오다가 먼 발치에서 보조 교사들을 보았다. 길고 조용한 복도에 그들은 점점이 정물처럼 서있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로 어깨를 내려뜨리거나 채신 머리 없이 짝다리를 짚지도 않고 지구의 중력에 기웃등 거리지도 않고서 그렇게 말이다. 보조 교사들이 일렬로 줄을 서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중에 앞에서 세 번째 선 여자의 옆얼굴이 낯익었다. 경은 미간을 좁혔다. 머리카를 짧게 자르고 화장이 좀 더 짙어졌지만 그녀가 맞았다. 안나였다. 영어유치원 영어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원하들을 모두 영어이름으로 불렀다. 경은 아이의 이름을 제이미라고 정했다. 제이미의 반에는 모두 열두 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캐나다인인 담임과 제미교포인 부담임 그리고 보조교사인 한국인 안나가 배속되었다. 안나와 경은 입학식 날 같은 반 학부모와 보조교사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안나 역시 경을 알아보고 놀라는 눈치였다. 같은 반 엄마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는 없었으니 서로 아른채를 하지는 못했다. 어느새 교실 앞 게시판에 담임과 부담임의 이름과 아이들의 사진이 붙었다. 안나의 이름과 사진은 없었다. 아이의 사진 밑에는 제이미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경직되어 보였다. 평소 아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경은 내심 그것을 예술적 감각을 타고난 특유의 예민함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는 희망 섞인 바람과 달리 아이는 새 유치원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다. 징우는 함구증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알림장에는 지능이나 청력의 문제는 없으나 말을 하지 않음이라고 영어 필기체로 쓰여져 있었다. 한국인 부담임은 전화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흔치는 않지만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다고 했다. 흔치 않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건 희귀하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이며 결국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호였다. 집에서의 아이는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레고나 맥포머스 조립을 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만화를 보면서는 간간이 웃기도 했다. 유치원 이야기를 물어보면 입을 꾹 다물었다. 경은 같은 반 엄마들의 브런치 모임에도 참석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없는 곳에서 혹시 제이미가 도마에 오를까 봐 가야했다. 짐작보다 낮은 수준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어 불만이라는 이야기. 외부 예체능 강사들의 영어 실력이 수준 이하라는 이야기. 점심 급식 메뉴에 소시지나 햄 종류가 많은 것 같아 걱정이라는 이야기 등이 두서없이 오갔다. 남자 남자아이들끼리 하키와 축구팀을 여자아이들끼리는 리듬체조팀을 만들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아이들 담임인 캐나다인은 작년부터 깐깐하기로 소문난 교사인데 실력은 있는 사람이라 다행이라고들 했고 부 담임은 다른 학원에서 옮겨온 지 얼마 안 되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 염려스럽다고들 했다. 안나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이 나쁘지 않았다. 누군가 아이 외투에 단추를 하나씩 밀려서 잠가 보냈다고 불평한 것 말고는 그랬다. 다른 반 보조교사에 비해 싹싹하고 몸이 가벼운 것 같더라. 점심시간에 밥을 참을성 있게 끝까지 떠먹여준다고 하더라. 화장실에서 대변을 뉘고 나면 꼭 전용 티슈로 깨끗이 닦이더라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안나는 여전히 성실하구나. 경은 생각했다. 입학 후 한 달이 되도록 제이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유치원에서는 여전히 단 한마디의 언어도 입 밖으로 뱉지 않는다고 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아침에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뿐 등원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않았다. 아침 여덟시 반에 집앞에 도착하는 통학버스를 자주 놓쳤다. 경은 아침마다 세수와 양치도 하지 못한 아이를 차 뒷자리에 태우고 유치원을 향해 질주해야 했다. 아이는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다. 잠들었나 싶어 룸미러로 살피면 눈을 뜬 채 창밖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경의 근심은 점점 커져갔다. 아이의 증세에 대하여 아직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남편은 모든 것을 경의 탓으로 돌릴 터였다. 친정 식구들이나 가까운 친구들 역시 몇 마디 무책임한 조언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리라. 언젠가는 소아정신과나 아동심리 상담센터를 찾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각오하고 있었지만 아직 너무 일렀다. 경은 결정적인 시간을 어떻게든 늦추고 싶었다. 아동심리 아동심리 아멘